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뇌기 장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콜림의 해코콜 만화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꿀잼유차 바로 출발할게요. 뽀뽀 수남번 레몬데몬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블보프가 루브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루시포로 변신한 사르벤타가 열심히 또 싸워보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때마침 그 모습을 루브와 사르벤타의 아들 셀레버가 발견을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떠들다 드디어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셀레버. 과연 그는 어떤 힘을 보여줄까요? 어이 꼬맹이 네가 해치워버린 그 범죄자 악마 내 부모님이야 내 부모님이야 부모님 당한 모습은 못참죠 그들을 이기다니 예상치 못했어 화장실 가려고 했었던 것 뿐인데 어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이미 늦었어 지금 당장 너랑 피해의 랩 배틀을 즐기고 싶다고 어 잠깐만 감염됐구나 하하하 하하 아 저 감염된 힘이라면 악마의 힘을 버텨내는 것도 뭐 이상하지 않구만 그래 하하하하 벽이 다른 힘을 느끼게 해주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셀레버 이 오만한 캐릭터 근데 밉지가 않아요 하노 음 나의 세계에 온걸 환영한다 가보자 하하 퍼프야 우리 또 해야겠다 자 셀레버의 힘든는 어떨까요? 셀레버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겁나 간지나 셀레버의 세계를 보여준다더만 그리고 라사지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구요 오예 이것도 카사노바 리믹스네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랩배틀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네 온다 카사노바 자 이제 싸울 때 됐죠? 몸풍기 끝났고 오우야 셀레버 무빙버서 주머니에 손 놓고도 그냥 아주 손실게 버프 상대하는데요 어우 내려 찍고 태클 퀄 그 자체다 진짜 분명히 비듬게임이었는데 어느샌가 능력자 배틀물로 바뀌었어요 어우 강력하다 셀레버 역시 엄마 아빠의 엄청난 유전자를 물려받은 훨씬 더 강력한 셀레버 오우 굉장히 열리롭게 어우 보프를 때려다닐 느낌인데요 내려찍고 돌려차고 이거 이거 보고 입을 모두 안 꺼내면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대요 굉장히 벅차 보입니다 하 야 일방적으로 뚜껑 맞고 있어 우와 배치기 어택 날려줘 봄 우와 너무 세잖아 이거 살려봐 여기서 꺼내놔? 근데 입을 꺼내면 됐어 포비야 나의 진정한 힘을 보여 빨리 꺼내라고 그걸 이블모드 우와 맛있어 형 어떡하지 이거 이블로 각성했는데도 못 이기면 그 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걸프와 라사지 자자자자 본게임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각성한 벨트야 스리브 셀레버 야 근데 리믹스 버전도 너무 좋다 노래 와 원곡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다 리믹스 버전도 딱 그 애니메이션하고 상당히 잘 어울려요 부지어 한방 멸겼는데 손을 꺼낸다 하핰핰 텔레버거 봉인해제 예아 야아 진정한 게임은 지금부터야 가보자 어? 뭐 이브모드 언제 풀렸어 도망쳐 잠깐 거리를 돌 때다 어이 느리라고 어딜 도망가 탁 탁 탁 탁 오우 내면 질거 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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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가 최강된 사실 셀레버 아닐까요 여러분 우와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아니 이브모드로 했는데도 상대가 안돼? 어우 안돼 너무 위험하다 뚫는거 아냐 이러다가 어앗 어앗 으아아아아아 어이 이게 끝이야? 좀더 힘내 보라고 하하하하 갈리나 갈려 파이널 어택 뻥 우후후 우와 복부 상대 상대도 안되어버렸어요 진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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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었 prett 끝 자 다음은 어떻게 된거죠 퍼프가 당한거 같았구 VII kok ist 루브도 털렸고 빠르벤토도 아주 무시퍼로 아주 거하게 당했고 내가 뭔가 해야 돼 뽀뽀 죽겠어 저러다가 근데 조금 무서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컬프도 악마로 각성해야죠 여기서 걸프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항상 데일에 가라져 있었던 걸프의 힘 자 데빌 vs 데빌 악마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이제 얏 잠깐만 그 마지막에 찡진소리가 설마 셀레버였어? 아닌가? 안돼 안돼 걸프가 당했다 안돼 걸프야 너가 대신 죽겠어 이러다가 어 어 어 잠깐만 걸프가 당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입을 그 자체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요 어 내가 걸프가 죽으면 안돼 너가 대신 죽는거야 설마 아 아이 꼬맹이 내가 싹 다 처리해줄게 내가 싹 다 처리해줄게 내 여친 잡아먹을거잖아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텐가 아무것도 안하고 니 여친 지금 니가 아무것도 안하면 죽어버릴텐데 어 야 약속해 여친 안다치게 하겠다고 뒤 하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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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각성 이블보프 하하하 진정한 이블보프다 멋있는거아 으어 정신 못차리겠네요 진짜 어 초각성한 이블보프의 힘은 과연 어떨지 다음 시간이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